얘가 낳을 확률을 말해주는거야 아 이거 뭐 이거 경찰서 떠갖고 내가 뭔가 나쁜 짓 한거 마냥 그런건 절대 아니고 야유이 잘봐 야유이 뜰거지 나와 줄거지 야유이 야유이 목매달아 죽이려는거냐 야유이 야유이 한번 해봐 야유이 너 나올거지 아 야유이 야유이 뜰거지 너 야유이 여러분 이거 유괴양하인가요? 막장 뜰거 같다 이상하네 이사 이상하네 어이씨 이사 이상 이상하네 이씨 왜 안되네 자 하지만 제가 볼 때 나옵니다 렛츠기릿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어 스 스 스 스 알 떴어 얘들아 좋아 허 자 마지막에 가 간다아 하 하 우리 슈퍼 아미 안녕 자자자자자 아 아리사 안녕 이게 이게 그 러브라이브인가 뭔가 자 모두들 보셔 머독이한테 양 매구비 안녕 자 가자 아 에밀리 안녕 아 마카타 안녕 야 뭐 도가 뭐 도가 이번엔 꼭 나올거야 내 행운을 다 고려바가지세 야유이 안녕 야유이 지금 나오면 안되는데 야유이 지금 나오면 안되는데 야유이 지금 나오면 안됨는데 어 야여이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귀여워 야여이 이런 이런 넥타이가 삐뚤어져있네 내가 넥타이 제대로 해줄게 아 아니 이런 고마워 야여이의 야여이의 기운을 받아서 간다 야이 나와줘 야이 나와줘 지금이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해 나는 나와줘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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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한다 진짜 확인들어갑습니다잉 원 쓰리 투 쓰리 쓰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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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윽 왔다아아아아아! 야윽 지금 왔다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야윽 왔지? 우리 두 손을 다 치면은 결과만 했을거야! 흐흑 크흑 크흑 아니야 야윽 왔지예예예예예! 제발 아 아 마카나 너 야유이 맞지 스아 나온거 맞지 스아 나와라 스아 맞지 맞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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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 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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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ğ케안나와X 아 왜 이렇게 안... 야.. 우리 야유인 쑤압 맞아 우리 야유인 쑤압 맞아 우리 야유인 쑤압이 맞아 어.. 허.. 오.. 호.. 우리 귀여운 야유인 쑤압이 맞아 허허허허 우리... 다이었죠 원래 고갔 대망의 지름길은 희망을 조금만 주는거지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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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흐흐 ÖGGKNT wed A moi it 셀린 라우ора 셀린 라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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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 줄 알았어 야 유희 남아서 좋지? 나와서 좋지 나 죽어 야여이 고문하니까 나왔네 야하 나와서 좋지 야여이 나왔네 이상하네 아무튼 야여이 우리 야여이 목소리 들어보자 우리 야여이 한번 봐보자 목소리 야여이 야여이 크흐흫 크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흫 우리 귀여워 야여이 너무 귀엽잖아 완전 카마야 여러분들 드디어 천장 안찍고 두명 모두 데려왔습니다 두명 모두 데려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우리 마영이 마지막이 나왔어 마지막이 딱 마지막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이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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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와 나왔어 야요이 와 야요이다 우리 야요이 없지 리오도 없지 왜 없을까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와하 나와줬어 우리 야요이 하이터치 팥쥬르분들 이게 바로 토템의 키움 토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이러면은 본가 13명 중에 12명을 갖고 있네요 아직 나오지 않는 미키스알 빼고 다 갖고 있습니다 미키스알 과연 언제 나올까요 그리고 전 미키등신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아 전 미키등신대가 하나도 없지만은 와아 좋아 뽑았어요 게다가 그래도 나이스 미키등신대 없어 매물이 없어 자 그러면은 제가 갖고있는거 보겠습니다 갖고있는거 제가 갖고있는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546개중에 515개 이 중에서 한 530개 정도는 제가 갖고있는거 같습니다 여기부터 안나는 안나하면 되고 저기 중앙에 뭐가 빈거지 제가 쓰알이 뭐뭐 없는거에요 여러분들 자기야 traveling 여긴 중앙에나 빈다 여기 여기로 이거랑 미즈키있고 저게 앞에있고 여기 여기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얼마지 넘었던 그 쓰알 그거 쓰알하고 와아 이 두개는 지금 그거잖아 이벤트 그지 이 두개는 이벤트 야유유하고 리오스해 뿌왃코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와 여러분 거의다가 거의 코놈이 있어요 우리 사슴이 쌀이 왜 없어요 우리 모모카 모모코도 있고 사슴이 쌀도 있는데 마코토하고 그걸 왜 없어요? 아즈사 한정 에밀리 세리카 패스 없어요 아 맞어 와 여러분들 얼마죠? 한 50 정도에 쓴 것 같아요 와 50만원 정도에 2명 뽑았어 2명 2명 뽑았어 2명 와 이거 완전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완전 개꿀인데 이거 안되겠어 제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겠네요 예? 제 실력을 보여줘야겠네요 어 어떤 실력을 보여주지 어 제 잘한다는 실력을 보여드리죠 어 이건 잘 안했어 어 어 어 어 이건 좀 어려운데 어 어 로커모션 안 돼 내가 못해 좋아 리오랑 야유의 노래가 없으니까 여기에 세운다 야유의 세워야지 야유의 아 맨 밑에 있겠다 어 으 으 어 야유의 그 야유의 프 그 이제 야유의 야유의 fot 어시 야유의 음 아 나 로맨 나 로맨 너무 길다 어 그 너가 로맨 로딩이 너무 긴데? 로딩이 너무 긴데? 말도 안되게? 아니 아 구슬리 베이비 있다고? 근데 그거는 너무 텐션이 낮아 네? 기..기달려 왜케 지금 로딩이 되게 길대 그럴 수 있어? 이거 풀콤 갑니다 자 풀콤 해보겠습니다 에? 이게 진짜 뜨네 운빨 진짜 헐 봤지? 이거야 이거 인마자식아 가차 시작시간 10시 23분 1시간만에 컨텐츠 클리어 일부 끝 흠 봤지? 이게 절실함이 차이야 인마들아 야야 운야 야야야 운야 저 짱캠베 간발에 맞서 뭔듯이야? 너무 귀엽다 간다? 흠 아 아 아 뭐야 뭐야 アレやこれもっと アフメて止まらないんです 恋愛のマスと相手 第三不敵な純子もって 何なんですよ 教えてよしふわりスカートで 失敗も理想も飛び越えて 二人になって冒険したい 公演ください おえすぐやあ おお 超強サムサムゼ 아니 이게 렉걸려서 그래 렉이 좀 걸린다 아 이상하네 어 렉걸려서 렉걸려서 아 새로고 침했다 잘봐 이제 렉 안걸리네 잘봐 어 음 싱크가 안좋아 예 캐쳐보드로 오면은 싱크가 느려져요 진짜 제가 본 노트하고 이 귀에 들리는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쩔수가 없어요 에 진짜에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에요 안해보신분들이야 뭐 의심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래요 에 제가 보는거하고 이거 들리는거하고 싱크가 달라요 캡쳐보드 무조건 캡쳐보드 연결하면 그래요 에 원래 이정도로 못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에 이정도로 못하진 않는데 이게 이상하네요 이거 저 풀컴 할뻔 했었는데 어 안나 했는데 다 안나 너무 귀엽잖아 방금 얘가 얘 노래가 얘꺼였어 얘가 타막히네 어 히알로 됐다 스노우레터 화가와 같이 음 다있네요 여기에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원래 잘해요 원래 원래 잘하는데 방금은 아쉬웠네요 에 저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려운거 해볼게요 음 여 여 세명 무대 한번 볼까 여러분들 여 세명 어딨지? 어 여 세명 어떻게 했더라 얘들아? 어 여 세명 어떻게 했더라? 어 어? 그거 아직 없어 아 이건 안나왔어? 아 그것만 본거구나 야 리오 노래는 뭘 아 리오 그거 아니야? 아 그 아닌데 그거 다른건데? 리오도 써보고 싶거든 나 지금 우리 뽑았는데 리오 어디야 어디 어디 여깄다 이거 뮤비로 보자 뮤비로 보자 얘들아 어 뮤비로 보는게 나을거 같애 어 아 아쉬운데 내 실력이 방해하는거 같애갖구 자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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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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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풀콤이야 임마 어 후우 방해될까봐 일단은 여기서 찌그러져서 구경이나 해야지 어흑 이 accused biscuit 조개뼈 아 최장 이노래도 진짜 옛날 이벤틀에 dozens 한편 첫번째 아 뭐래 지금 리오를 센터에 났다고 카렛 놓은게 아니라 뭔 소리하고 있어 BERG 야 어나더 색깔이 뭐야? 리오 어나더 뭇 색이야? 흰색이야 올!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이쁘다 잘 뽑았어! 잘 뽑았어! 이번엔 되게 값 싸게 50만원 정도 50만원 싼건 아니지만 값 어떻게 두개 뽑는거 치고는 싸게 뽑았습니다 천장 한번도 안칠거에요 개꿀이딩입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밀리언 라이브 한정 리오 그 다음 야요이 드디 야요이살이 나와서 뽑아봤는데 이렇게 뽑았습니다 빨리 뽑았구요 너무 좋았습니다 또 지금 벌스오브컬러 지금 이벤트중입니다 지금 한번도 안했지만은 나중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밀리스타 안녕 다음 미키때 볼까요? 다음 미키때 볼수있으면 봅시다 안녕 너무 좋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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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